저희 취재진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마리를 풀어줄 녹음 파일을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서 입수했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사회부 윤정주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지금 녹음을 한 파일인 것 같은데 누구와 대화를 한 겁니까? 네, 피해자인 종업원 A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종업원 그리고 주전 매니저와 대화하는 녹취 파일이 있는데요. 자신의 동생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녹음 파일은 총 6개로 30분 정도 분량인데요. 유족 측은 A씨가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신변의 이상을 느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차원에서 급히 녹음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술자리 도중에 이미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감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동석했던 다른 종업원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 저 약먹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A씨가 자신이 마신 술에 누군가 약을 탄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술자리가 끝난 뒤에 주전 매니저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어조가 좀 더 강경해집니다. 맨정신에 술을 마셨는데 맛이 이상하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실히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A씨가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있죠? 네, A씨는 주전 관계자들에게 손님들의 결제 내역을 알려달라고 말했는데요. 아마 신원 파악을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방에서 약을 먹였다고 말을 한 뒤 자신의 신체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동석한 사람들이 웃고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과 이런 통화를 마친 A씨는 그 뒤 약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마약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유족 측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A씨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이는 줄 알면서도 놔뒀고 그 결과 A씨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상해방조, 더 나아가 상해치사방조죄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먹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보원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그동안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온 손님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약을 복용하게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서 당시 나눈 대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의 건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실제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고 넘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주 기자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